안녕하세요. 오늘은 MBTI 시간으로 ENTJ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ENTJ는 동물에 비유했을 때 사자를 연상시킨다고 해요. 사자는 조직을 이끌고 다니잖아요. 항상 그룹으로 리더가 있고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ENTJ분들은 그런 무리를 이끄는 리더의 적격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휘관, 통솔자가 어울리는 키워드라고 해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리더를 도맡아 하는 거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제가 봤던 ENTJ분들도 어린 시절부터 학생 회장을 맡거나 이런 식으로 리더의 역할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NTJ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ESTJ와 비슷한 역동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ESTJ분들이 절차나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ENTJ분들은 목표, 최종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좀 더 넓게 조망을 하는 거죠. 시야의 크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비능률을 용납할 수가 없고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실수는 참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유 없이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겠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에 있어서 사람의 감정이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내가 너무 슬퍼서 이런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나 오늘 너무 슬퍼서 술을 한 잔 먹는다? 없습니다. 조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인데 지금 어디를 더 보완하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조망하는 거를 욕구가 있으시고 결정을 내릴 때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선호를 하시고요. 충분히 검토된 운영 과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기를 바란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유들이 있게 뭔가 계획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일에 대해서는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ESTJ, ENTJ 분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엄청난 분들이신데 저는 INFP잖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일과 생활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이고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일이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의 능력 중에 하나는 비능률, 비효율, 목적 없이 우왕좌왕 하는 것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필요하다면 직원을 기꺼이 해고시키는 결단력도 있다고 합니다. ENTJ 분들이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일단은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으시대요. 업무적인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배우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고 해요. 어떤 걸 요구하냐? 성격이 우선 뚜렷해야 하고요. 독자성이 강해야 된다. 건강한 자긍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취미도 다양할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고 하시네요. 집에 가만히 있는 거가 좀 답답하신가? ENTJ의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조금 부모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 운명을 타고 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도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고 목표를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끔 제시를 해줬을 때 좀 복종을 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야 가정이 평화롭다고 하고요. 만약에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식이 태어났다. 그럴 경우에 큰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다운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ENTJ분들은 낭만적인 사랑, 배우자와의 애정관계, 이상적인 부부애 이런 것들이 없으시대요. 취향에 맞지 않는다. 이분들의 취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대하는 F분들이 ENTJ와 연애를 하시면 좀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 서로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ENTJ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